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아이돌 그룹 가운데 중국 출신 가수들도 들어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의 여러 국적의 가수들이 한 팀에 대해서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유독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어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서는 이런 아이돌 가수 이름도 잘 모르겠지만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올해 중국군이 6.25 전쟁 참전 70주년을 만든 해입니다. 중국 출신 아이돌 가수들이 SNS에서 항미원조 70주년을 기념하는 글을 올려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항미원조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보면 미국에 대항해서 북한을 돕는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6.25 전쟁을 이끌 때 바로 이 항미원조를 쓰고 있습니다. 미국의 침략에 맞서서 북한을 도와서 싸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올해에는 항미원조의 해다. 미국이 침략을 했다. 그래서 북한을 도왔다 하는 이야기가 우리와는 아주 다른 감입니다. 북한의 침입에 의해서 우리가 미국과 함께 협동해서 북한의 침략을 막아냈던 그런 전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미국이 침략을 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돌 그룹 가운데 엑소의 중국 멤버인 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레이는 중공군의 6.25 참전 70주년이던 지난 23일 중국 SNS 웨이버에 지원군의 항미원조 출국 작전 70주년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영웅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또 지원군 항미원조 작전 70주년 위대한 승리를 기억하자는 내용의 cctv 방송에 웨이버 글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룹 fx라고 있습니다. 이 그룹 fx의 중국인 멤버가 빅토리아라고 있는데 이 빅토리아도 같은 날 역사를 기억하고 평화를 귀하게 여기며 영웅에게 경의를 표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cctv 방송국 글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프로듀스 101 출신의 중국인 가수 주결정 그리고 걸그룹 우주소녀의 성소, 미기 그리고 선의 등도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우리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인 가수들이 중국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올리고 또 SNS에서 이렇게 확산시키고 있다는 것 이게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아집니다. 시진핑은 23일 열린 70주년 기념식에서 6.25전쟁을 제국주의의 침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침략자 미국을 지칭합니다. 침략자를 때려 눕혀서 신중국의 제국 지위를 세계에 보여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6.25전쟁이 한국과 미국의 침략 전쟁이고 중공군이 나서 이를 막아냈다는 중국 측의 주장이 담긴 글을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 출신 아이돌들이 올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내에 있는 한국인 네티즌들의 불만도 함께 터져나왔습니다. MLB파크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건 진짜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다. 이들을 당장 한국에서 퇴출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면서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한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은 그렇게 일부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여기에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항미 원조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런 주장을 해도 자신이 팬이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아주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대중예술을 하는 아이돌 그룹의 중국인들이 섞여 있으면서 중국에 대한 문화적 그리를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중국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메시지를 언연중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보내고 있다면 이 또한 일종의 선전, 선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와 같은 아주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중국과 일본 측의 주장을 반복해서 전달한다면 역사 왜곡은 물론 이건희와 나아가서 우리 체제를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방탄소년단이 한미 우호 기념 공언을 했다는 이유로 미국의 벤 플리트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수상 소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으로 한미 양국이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 또 많은 남성과 여성의 희생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중국 네티즌들이 발칵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본토에서 정부 당국도 여기에 입장 표명을 내는 등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BTS를 모델로 해서 홍보하는 자사 제품을 온라인에서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브리핑을 하고 관련 보도, 이 보도가 나왔던 관련 보도에 주목하고 있다 하면서 압박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아이돌 가수가 정확한 팩트에 기반한 역사에 기반한 내용을 설명했는데도 중국 정부의 입장과 반한다고 하는 이유로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점잖고 또 조용하고 있는 편이 아닌가 직접 국내에 들어와 있는 중국 가수들이 항미원조를 강조하면서 중국과 북한 측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데도 별로, 별로 큰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사람도 많을 뿐만 아니라 반향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체제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문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분야가 아주 쉽게 우리 정서와 그리고 생각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 아이돌의 이런 정치적인 발언들이 앞으로 점점 확산되고 또 강화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만큼 지금 중국의 영향력이 한국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중국의 아이돌 그룹뿐만 아니라 중국 대학생들이 한국으로, 중국 젊은이들이 한국 대학에 들어와서 지금 어제 가는 대학교에서는 학생회장을 뽑을 때 정 회장이 한국인이라면 반드시 부, 부학생회장은 중국인 학생을 런닝메이트로 뽑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국인 숫자가 많고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들이 지난 번 4.15 부정선거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도 중국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다, 동원됐었다 하는 설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많은 중국인들이 안에 한국에 들어와 있고 또 중국 많은 자본들이 국내의 아파트나 상가나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대출 절차 때문에 규제 때문에 현금을 확보하지 못하는데 중국에 큰손들이 들어와서 한국의 부동산을 덥석덥석 사 모은다면 나중에 한국의 부와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사람들이 굉장히 중국 측에 의해서 동화되거나 또 거기에 보내주는 메시지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가수들이 한국에 와서 버젓이 항미원조라고 하는 아주 정치적인 구호가 적힌 이런 메시지를 날리고 있는데도 우리는 속수무책인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